도둑 누명 쓸뻔한 사람 옛날 어느 상주가 길을 가는데 어떤 도둑이 나졸에게 붙잡혀서 추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주는 길 가는 것도 잊고 궁금해서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이놈 넌 재물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 집 주인까지 죽인 것을 보면 결코 너 혼자서 한 짓이 아닐 줄 안다. 너와 함께 이 끔찍한 짓을 한 그 공모자를 대란 말이다. 나졸은 삼지창 끝을 도둑의 목에다 대고 윽박 질렀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서슴치 않고 자기 옆에 서서 구경하는 그 상주를 가리켰어요. 잠시라도 이 다급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함에서였습니다. 나으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에 상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참으로 귀신이 고칼로레시오.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 격이었지요. 나으리 아닙니다. 이놈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길을 가다가 구경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놈아 환장을 했느냐? 언제 나를 봤다고? 그런 애매한 소리를 하느냐? 나으리, 저놈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놈은 어릴 때부터 한마을에서 살아온 친한 친구입니다. 이번 사건도 저놈과 협력해서 저질렀습니다. 자, 그럼 도리 없이 너도 같이 가야겠다. 나졸대리 상주를 오랏줄로 묶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상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세누샘을 지었습니다. 나으리,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이놈에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가 물어보도록 해라. 이놈아, 내가 분명히 네 친구라고 했지? 그렇지, 넌 내 친구지. 지금 와서 속인다고 될 줄 알아? 그럼 넌 내 어릴 때의 얼굴이나 몸생김새를 잘 기억하고 있겠구나.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 상주는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만만하게 물었어요. 그럼 너에게 묻겠는데 내게 손마디가 하나 없는 손이 있었지? 그 손이 어느 쪽 손이었지? 도둑은 이 말을 듣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급한 불이나 끌까 하고 상주를 공모자라 찍어붙였지만 그 사람의 손마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까닭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른 손인가, 왼 손인가 묻는 것을 보면 손마디가 하나 없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손이냐, 왼 손이냐 그 중 하나를 대면 되는데 사실 그것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겠지만 보지 않은 손을 알아맞히기란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하나를 대야만 했습니다. 왼 손이야. 왼 손? 왼 손이 틀림없지? 그럼 왼 손이야. 이때 상주는 한바탕 큰 소리로 웃어대더니 감추었던 두 손을 앞으로 내며 보였습니다. 내 손가락을 보아라. 어느 손가락에 마디가 없어? 모두가 성한 손가락뿐이지 않느냐? 어리석은 놈 같은 일하고 내 꾀에 내 놈이 넘어갔어. 내가 손마디 없는 손이 어느 쪽이냐고 하니까 정말 마디 없는 손가락이 있는 줄 알았지? 그래, 죄 없는 사람을 올가 넣으려고. 너는 거짓말을 했지만 죄는 결국 지은 놈이 받는 법이야. 그리고 여기 계시는 나으리들 이제야 이 놈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 이 놈은 옥에 가두었다가 엄한 벌을 내리도록 사또에게 구하겠소. 잠시나마 공모자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그러면 이제 어서 볼 일이나 보시오. 이리하여 상주는 위태로운 고비를 용암괴를 써서 잘 넘겼습니다. 만약 그 상주에게 그런 재치가 떠오르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애매한 도둑노명을 셀번했습니다. 부지런한 총각과 용 옛날 깊은 산골에 일찍이 부모를 여인 어떤 총각이 혼자서 살았습니다. 이 총각은 마음씨가 매우 어질고 착했으며 일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어느 날 총각은 깊은 산골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힘이 들어 이마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총각은 좀 쉬었다가 하려고 잔디 위에 주저앉아 땀을 배수건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어요. 부스럭부스럭 낙엽을 헤집고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어요. 그러자 구렁이는 두 혀끝을 비비면서 참으로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총각 하나도 놀랄 것 없어.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고 이 산에서 수도를 하고 있어. 제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러면 나도 총각을 도와줄 테니 말이야. 그래? 처음 듣는 이야기로구나. 아니 나더러 무엇을 도와달라는 거니? 어디 말이나 좀 해보아라. 그럴게. 그러자면 우선 내가 하고 있는 수도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자면 천명의 처녀똥이 필요해. 그것도 이제 막 누워 뜨끈뜨끈한 똥이어야 해. 나는 오늘날까지 999명의 처녀똥을 가졌는데 아직 한 명의 처녀똥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아직 용이 못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한 명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똥을 눌떼를 보지 않으면 그것이 어른똥인지 아이똥인지 그리고 처녀똥인지 부인똥인지 통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총각이 그 뜨끈뜨끈한 처녀똥을 좀 구해다 줄 수 없을까? 듣고 보니 참 딱하기도 했고 웃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똥이 왜 그렇게도 구렁이들에겐 소중한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글쎄 말이야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으로 딱 하구나. 총각 나를 꼭 도와줘 그 은혜 잊지 않을게. 그런데 꼭 처녀똥이라야 하니? 어 그러니까 어렵지. 그것도 이제 갓눈 뜨끈뜨끈한. 총각은 얼마 동안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총각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동안의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봅니다. 총각 어서 말해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속시원히 들려줘. 내가 우리 집으로 따라오면 돼. 아니 내가 총각 내 집으로? 그럼 총각 내 집에 처녀가 있단 말이야? 아니 우리 집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살아. 그럼 이야기가 다르지 않아? 처녀도 없는데 내가 총각 내 집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 그것도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렁이의 이야기가 옳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앞집에 예쁜 처녀가 살거든. 그래 그거 참 잘됐구나. 그래서 나를 총각 내 집으로 가자고 했구나. 어 그런데 말이야 그 처녀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 어떤 버릇인데? 총각은 얼른 대답을 하지 않고 연방 벙글거리기만 했습니다. 총각 혼자만 웃지 말고 그 처녀의 버릇을 얘기해봐. 어 자꾸 웃음부터 나오네. 그 처녀가 말이야. 늘 아침마다 자기 집 뒷곁에 와서 똥을 눈단 말이야. 우리 집과 그 처녀 집 사이에는 낮은 담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 참으로 우습지 않아. 다 큰 처녀가 뒷간에서 똥을 누지 않고 꼬마들 처럼 뒷곁에서 누니 말이야. 그래 그거 참 우습구나. 그러니 네가 나를 따라가 그 토단 밑에 숨어 있다가 처녀가 똥을 누고 가면 주워 먹으란 말이야. 구렁이가 듣고 보니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드는 일도 아니었어요. 이리 하여 구렁이는 그날로 총각을 따라 총각 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담을 넘어가서 처녀집 뒷겸 밑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구렁이는 이제 뜨끈뜨끈한 처녀의 똥을 마지막으로 먹고 용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먼동이 트고 새벽이 되었어요. 구렁이가 눈을 부릅뜨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뒷곁으로 달려오더니 급하게 주저앉아 똥을 누웠습니다. 이것을 본 노렁이는 스르르 떠리를 풀었어요. 이때 처녀가 똥을 다누고 집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구렁이는 금방 그 똥 무더기로 달려가서 처녀의 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전신이 푸들푸들 떨리며 기운이 용소슴쳤 불렀습니다. 구렁이는 똥을 먹자 이번에는 담을 넘어와서 총각을 불렀습니다. 총각 나는 이제 마지막 천명제의 처녀 똥을 먹고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돼 다 네가 나를 도와준 덕분이야. 이제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차례야. 어서 말해봐. 무엇이든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고마워. 하지만 내 소원은 참으로 어려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뭔데? 사양하지 말고 말이나 해봐. 총각은 뒤통수를 긁적 긁적 몇 번 긁었습니다. 쑥스러워서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실은 말이야 나는 아직 장가를 못 들었거든. 참 아직 총각이라고 했지. 그런데 말이야 장가 될 색시감이라도 보아둔 데가 있니? 내 딴에는 보아두었지만 색시의 아버지가 아주 못된 사람이야. 남을 깔보고 거만해서 나 같은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지. 도대체 누구네 집 딸인데? 웃지마. 바로 조금 전에 똥을 누고 간 그 처녀야. 난 그 처녀를 좋아하지만 나같이 혼자만 사는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어? 그건 염려하지마. 나는 뭐 대단히 어려운 청인 줄 알았지. 그까짓 일이라면 문제없어. 총각은 구렁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앞집 처녀에게 장가 되는 일이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하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거리며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러자 구렁이는 총각 가까이로 바짝 다가서더니 한참 동안 귀엣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총각은 연방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구렁이는 한참 동안 비밀 이야기를 총각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윽고 이야기가 다 끝나자 구렁이는 우렁찬 소리를 지르며 날개가 돋더니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총각은 용이 되어 멀리 사라져간 구렁이를 바라보고 섰다가 한참 만에야 제정신으로 되돌아왔어요. 나도 구렁이가 가르쳐준 대로 앞집 처녀와 장가 될 준비나 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총각은 그 길로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름다운 장끼기 세 개를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다 구렁이가 귀엣말로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앞집 처녀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이튿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앞집 처녀가 또 뒷곁으로 와서 똥을 누고 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총각은 지체하지 않고 얼른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처녀의 똥무더기에다 어제 주워온 권기 세 개를 꽂아두었어요. 물론 이것도 구렁이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똥을 누고 가던 처녀의 사타구니에서 참으로 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처녀가 걸을 때마다 이런 괴상한 소리가 사타구니에서 났습니다. 끼 끼 끄르르 처녀는 하도 이상해서 온 마당을 걸어 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걸을 때마다 마치 꿩이 날면서 우는 것 같은 꿩 소리가 연방 나는 것 이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 났어요. 이래가지고는 시집도 못 가게 되었으며 창피스러워서 문박 출입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처녀는 방안에 누워 근심에 쌓였습니다.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편 뒷집 총각은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렁이가 일러준 대로 했더니 일이 어김없이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될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처녀집 가족들은 이와는 반대로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시집을 보내야 하는 딸의 사타구니에서 괴상한 소리가 나니 남부끄러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원을 몰래 불러서 이 병을 고쳐보려 했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처녀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다 방을 써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누구든지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사위로 삼고 살림에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방이 붙자 나날이 많은 총각들이 다녀갔으나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처녀와 처녀의 가족들은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뒷집의 그 총각이 처녀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처녀의 병을 낫게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여보게 돌아가게 자네보다 몇 배나 훌륭해 보이던 종각들도 못 고치고 돌아갔네. 자네가 무슨 재주로 내 딸의 병을 고친단 말인가. 아저씨 어쨌든 제가 한번 고쳐볼 테니 제게 맡겨주세요. 속는 셈치고 제게 맡겨보십시오.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처녀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졸라댔어요. 여보 저 총각에게 맡겨봅시다. 밑져봐야 본전하니요. 고집부리지 말고 한번 맡겨봅시다. 누가 아오 그의 병이 컸더니 나을지. 처녀의 어머니가 이렇게 졸라대자. 처녀의 아버지도 입맛을 접접 다시더니 못 이긴 듯이 아내에게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뒷집 총각은 처녀의 두 발을 한참 동안이나 주무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끼익 소리 하나는 안 날 것입니다. 끼익 끄르르 가 아니라 끼익 끄르르로 날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일 다시 오겠다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듣고 보니 아무래도 믿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러나 저러나 내일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자기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전에 구렁이가 귀엣말로 시킨 대로 그날 밤에 처녀의 똥 무더기에 꽂아둔 껑기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버렸습니다. 마침내 이튿날이 되었어요. 뒷집 총각이 앞집으로 가자 처녀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총각이 뜰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부모들이 총각의 두 손을 꽉 붙들었어요. 고맙네. 자네 말이 맞았어. 저 아이 병이 한 가지는 나았다네. 제발 내 딸아이의 병을 마저 고쳐주게나. 총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제 힘 잘하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총각은 다시 처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도 두 정강이를 한참 동안 주물렀어요. 아저씨 내일은 또 한 가지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끼익끼익 소리는 다 없어지고 끄르륵 소리만 날 거예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총각은 그날도 밤중에 담을 넘어가 구렁이가 일러준 대로 권깃 하나를 더 뽑아 버렸습니다. 이튿날 총각이 처녀 집으로 가자 또 야단법석 이었어요. 총각은 그날은 처녀의 두 허벅지를 한참 주물러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엔 처녀의 똥 무더기에서 권깃 하나를 맞어 뽑아 던졌어요. 이 모두가 구렁이가 시킨 그대로 였습니다. 총각은 그날 밤이 어서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구렁이의 말맞다나 이제 처녀의 병이 완전히 나 그녀와 결혼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총각은 그 구렁이를 전에 잘 도와주었다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침이 되었습니다. 총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집 천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온 집안에 찬바람이 일고 있었습니다. 총각을 보아도 그 집 가족들은 본체만 채였어요. 아저씨 이제 따님의 병이 다 나았지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대개 따님과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안되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한다고 하지 않는가? 내 딸이 어떤 딸인데 자네처럼 부모도 없는 총각에게 주겠나? 아저씨 그러면 약속이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썩 물러가게 내 딸 병을 고쳐준 데 대해선 응당 그만큼의 살해도 하겠다마는 시집만은 보낼 수가 없단 말이야.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녀의 병을 다시 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법을 구렁이에게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총각은 그날 밤 담을 넘어가서 처녀의 똥무더기에다 껌기 세 개를 다시 꽂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스워 하며 큰 소리를 낼 뻔했어요. 총각은 그날 밤 태연하게 잠을 잤습니다. 총각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앞집에서는 또 난리가 난 듯했어요. 그래도 총각은 모른 채 하고 자리에 누워있는데 이윽고 앞집 처녀의 부모가 등불을 켜들고 총각집으로 왔습니다. 여보게 잘못했네 우리를 용서해 주게나 우리 딸아이의 병이 다시 도졌다네 이것을 보면 자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오 우리 딸아이와는 천생연본인가 보네 부디 딸아이의 병을 고쳐서 결혼을 하게 이러면서 총각의 손을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부지런한 총각은 그 이탠날로 처녀의 병을 다시 고쳐주고 결혼을 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헛된 소원 옛날하고도 옛날 그 옛날의 일입니다. 어느 시골에 매우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 집안은 대대로 가난해서 찬바람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먼 곳에 사는 친척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친척은 가난하게 사는 이 사람을 보자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게 정말 고생이 많네. 자네같이 마음 식없고 부지런한 사람이 이렇게 못 살다니 어디 말이나 되나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닙니다. 제가 태어날 때 복을 타지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어때 내 말 듣겠나 매일 밤 자정에 뜰에다 자리를 깔고 정안수 떠놓고 전지신명께 지성을 들여보게 자네같이 어진 사람은 지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소원을 들어줄 걸세 이렇게 권했습니다. 사실 옛날엔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기뻐도 슬퍼도 전지신명께 아뢰고 자기의 소원이나 꿈이 이루어지도록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친척이 돌아가자 가난한 사람은 친척이 권하는 대로 매일 밤 천지신명에게 치성을 드렸습니다. 엎드려 삶과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저의 소원은 그저 금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저의 손이 닿는 것은 모두 금이 되게 해주옵소서. 가난하게 사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골돌이 금덩어리만을 생각하며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지쳐 쓰러질 때까지 무수히 되풀이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은 지쳐서 마침내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려다보니 절을 할 때 손을 짚었던 자리가 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본 가난뱅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난뱅이는 일어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 천지신명도 고맙고 며칠 전에 찾아왔던 그 친척도 고맙기 이를 때 없었어요? 사실 그 친척이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뱅이는 한참 동안 춤을 추다가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기둥을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또 이게 웬일인가요? 이번에는 기둥이 금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난뱅이는 눈이 번쩍 뜨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루를 만져보았어요. 그 순간 마루도 금마루로 바뀌었습니다. 가난뱅이는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뀌어 하늘에라도 올라간 듯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가난뱅이는 이 기쁨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알려야겠는데 그날 밤엔 아내도 아이들도 집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낮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고 없었어요. 친정에 가서 양식이라도 얻어온다면서 갔는데 그날 밤은 친정에서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가난뱅이는 이럴 때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헐헐 하늘을 날아 기쁜 소식을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했어요. 가난뱅이는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찌그러진 농이며 반지꼬리가 눈에 띄었어요. 손대가 묶고 일그러져 참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난뱅이는 얼른 그것들을 손으로 쐬다 드무습니다. 그러자 그것들도 그의 순간 누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벽을 만지고 방바닥도 만졌습니다. 그것들 역시 만지는 순간 다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손에 닿기만 하면 다 금으로 바뀌었어요. 가난뱅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기뻐서 도저히 그대로 잘 수가 없었지요. 가난뱅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밤이세요.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동만 트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면 깜짝 놀라고 기쁘게 해주려고 했어요. 이제 이제 아내가 양식을 얻으러 친정에 가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침내 날이 새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가난뱅이는 뜰로 나갔어요. 뜰에 있는 담임이며 나무를 손으로 만져 모두 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온 집이 누렇게 금빛으로 가득 차있었어요. 가난뱅이는 이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솥을 열어 안을 보려는데 솥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솥 안에 든 밥그릇을 드러내니 밥그릇과 밥이 다 금으로 바뀌었어요. 가난뱅이는 배가 고파도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물이라도 떠먹으려고 물을 뜨니 이번에는 물도 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가난뱅이의 아내와 아이들이 양식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뱅이는 아내와 아이들을 덥석 잡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이 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다 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난뱅이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먹으려 해야 먹을 수도 없고 가족들까지도 금으로 바뀐 이상 금이 있기로 써니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가난뱅이는 모든 것이 귀찮았습니다. 이젠 금도 지긋지긋 했어요. 땅을 치며 울부 지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내어놓아라. 저 누런 금도 모두 가져가거라. 가난뱅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순간 가난뱅이는 눈을 번쩍 떴어요. 꿈 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어요. 정한술을 차려놓은 소반 앞에서 아까 연달아 절을 하다가 지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그동안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가난뱅이는 꿈인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만약 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대서야 가난뱅이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소원이 너무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란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우쳤답니다. 머슴에게 배운 것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글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선비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치 글을 읽고 글을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책과 씨름 했고 360 날을 한결같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읽은 책이 없고 모르는 글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잔학에나 공부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선비의 이름은 널리 퍼져 대학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근 스무 날 동안이나 질금거리던 지루한 장마가 갠 날이었습니다. 두꺼운 먹장구름이 거짓말같이 밀려가고 쪽빛 하늘이 높다랗게 밝았습니다. 선비는 하도 날씨가 좋고 상쾌하여 자기 집 논도 볼 겸 잠시 바람을 쐬러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드문 일이었어요.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오늘은 나으리께서 바깥에 다 나오셨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와 비슷한 인사를 했습니다. 선비의 바깥 출입이 신기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비가 들길을 지나 자기 집 논두렁을 걷고 있을 때 였어요.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물이 콸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서 그곳으로 급히 달려가 보았어요. 선비가 그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논두렁에 큰 구멍이 생겨 거기서 물이 콸콸 새고 있었습니다. 물줄기가 어떻게나 새던지 그대로 두면 얼마 안가 자기 집 논의 물이 다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을 본 선비는 옷소매를 둥둥 걷어올리고는 두 손으로 흙을 파다가 논두렁 바깥쪽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막은 흙은 금방 거센 물줄기에 떠밀려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선비는 한담을 뻘뻘 흘리면서 몇 번이고 같은 일을 되풀이 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선비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는데 농산 일은 정말 캄캄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허둥지둥 자기 뒤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쁜 숨이 목구멍에까지 차올라 금방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선비가 이렇게 숨을 핥다 거리며 달려오자 이 집 머슴이 보고 물었습니다.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벌이라도 쐬셨습니까? 벌이다 뭐냐 벌보다도 더 급하고 무서운 일이 생겼다. 그럼 늑대라도 나왔습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마을 장정 다섯 명을 데리고 가자 모두들 삽을 들고 나오라고 해. 예 그럼 호랑이가 나타난 게 분명하군요. 소인 빨리 나가서 불러오겠습니다. 이러다니 머슴은 급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비는 그동안 해도 조미 쑤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 집 논의 물이 다 빠져 논바닥이 갈라지고 뭐가 벌겋게 타들어가는 광경이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선비가 이렇게 간장을 태우고 있을 때 마침내 머슴이 장정 다섯 사람을 모아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장정들은 모두 삽을 들고 있었어요. 이들을 보자 선비는 자기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은 모두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선비 내 집 머슴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선비가 멈추어 선 곳은 자기 집 논두렁이었습니다. 모두들 그 일대를 휘둘러 보았어요. 그러나 기대했던 호랑이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나흘이 호랑이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 들판엔 아무데고 호랑이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호랑이가 나왔댔어? 그럼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힘센 장정을 다섯씩이나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런 맹추를 봤나 그래 넌 여기 와서도 무엇 때문에 온지를 모른단 말이냐? 머샘은 그때까지도 짐작을 못해서 눈을 뒤룩거렸습니다. 저기 저 논두렁을 보아라 구멍이 펑 뚫려 우리 집 논의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지 않니? 예 그건 막아야지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단 말이다. 아까 내가 막아봤지만 혼자로는 어림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여섯씩이나 데리고 온 거야. 이마를 듣자 머샘은 싱긋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삽으로 흙을 떠와 눈 안쪽에서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콸콸 새던 물이 신기하게도 금방 멎어버렸어요. 이 광경을 본 선비는 눈이 동그레졌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고생고생 해도 안되던 일을 머샘은 흙 한삽으로 거뜬히 해치웠습니다. 아니 너 참 용하구나. 정말 용하다. 이게 뭐 용한 일입니까? 나으리께서는 이 논두렁의 바깥쪽에서 막으려고 하셨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이럴 땐 반드시 논두렁 안쪽에서 막아야 합니다. 이까진 일에 다섯 사람의 장정이 뭐 필요합니까? 저 혼자의 힘으로도 거뜬히 해치웠지 않아요? 산비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머샘은 선비를 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으리 이것을 글로 나타내면 뭐라고 하지요? 그건 근원을 막으라고 하지. 나으리 그런 이치를 알면서도 이걸 못하셨어요? 그러니 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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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비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등진 껍데기 항문만을 한 것을 후회했답니다. 남편을 위해 죽은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림은 남부럽지 않게 넉넉했으나 그에게는 참으로 슬픈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근심 이었습니다. 이 부자 집 아들은 바보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리석어 항상 남의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부자는 가슴이 몹시 답답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똑똑한 어느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고 우습지만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벼슬한 집안이나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은 똑똑하지 못해도 곧잘 영리하거나 예쁜 색시와 결혼했습니다. 세도가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집안 사람들과 사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잣집 아들은 바보인지라 결혼을 해도 늘 그 집 종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상전의 아들이 너무나 어리석어 고분고분 그를 따르지 않고 빗나가거나 없인 여겼어요. 한편 바보의 아내는 남편이 종들한테서 놀림을 받고 없인 여김을 당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더러 종을 볼 때에는 꾸중을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보 남편은 종을 보기만 하면 그저 꾸중 꾸중 하고 외치기만 했습니다. 이 바보는 아내가 꾸지람을 하고 나무라란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입으로만 꾸중 꾸중 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종들은 바보를 더 비웃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 바보의 아내는 남편에게 글을 배우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원래 머리가 좋지 못한 데다가 게으르기도 잃을 데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우는 글도 복습을 안 하기 때문에 돌아서면 금방 잊어먹고 말았어요. 바보의 바보의 아내가 곁에서 아무리 타이르고 권해도 마냥 빈둥빈둥 놀며 바보 짓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바보의 아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서글프고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보의 아내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남편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아내를 본 바보는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아내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늘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많고 아내는 자기가 모르는 한글까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보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울고 앉았다가 문득 아내의 머리맡에 있는 유설을 보았습니다. 바보는 얼른 유설을 주워들었지만 글을 모르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 잃을 데 없었습니다. 게으름뱅이 바보도 이때만은 자기가 게을러서 글을 익히지 못한 것을 몹시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바보는 유설을 들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편이 있나 그 아까운 아이가 죽다니 상냥하고 영리한 며느라기를 잃었으니 이제 우리 집은 망했구나. 이것이 모두 너 때문에 아니냐.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할 놈이다. 그래도 너를 남편이라고 내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며느라기가 이렇게 죽었구나. 이런 연료가 또 어디 있겠느냐. 내 아내가 써놓고 간 유설을 읽을 테니 들어보아라. 이렇게 노여움을 참지 못하는 바보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의 유설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연로하신 부모님과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을 버리고 먼저 죽게 된 저를 용서해주세요. 그러나 제 한 목숨으로 당신이 게으른 버릇을 고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저의 죽음도 결코 헛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바보란 소리를 안 듣도록 하셔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법입니다. 자기 머리가 나쁘다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정말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비록 몸은 죽었어도 땅 밑에서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빌겠습니다. 끝으로 부모님께 제가 못다 해드린 효도를 다 해드리도록 하셔요. 바보의 아버지는 유서를 다 읽자 마침내 방바닥을 치며 통곡을 놀랬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던 바보도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바보는 정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열심히 글을 배우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나 갔어요. 그리하여 그 뒤로는 아무도 글을 보고 바보라 비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장의 가르침 옛날 어느 서당의 혼장이 아이들이 밤이 되면 졸기만 하고 책을 읽지 않자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내었습니다. 얘들아 꾸벅꾸벅 졸고만 있으면 공부는 언제 하느냐 모두들 나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들어오너라 세수를 하되 특히 손을 말끔히 씻고 들어오너라 만약 손이 지저분하면 종아리를 때릴 터이니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리하여 아이들은 모두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혼장은 가마솥 밑에 묻은 시커먼 검정 물을 묻혀와서 방 문고리에다 진하게 발라두었어요. 잠시 뒤에 세수를 마친 아이들이 문고리를 잡고 방문을 열고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혼장은 시치미를 떼고 물었어요. 모두들 세수를 했느냐 어디 누가 제일 깨끗하게 씻었는가 보자 모두들 자기 손바닥을 펴보아라. 이게 뭐야 깨끗이 씻었는데 이게 뭐야 아이들은 자기 손바닥을 보고 저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도 깨끗이 씻은 손바닥에 난데없이 검은 검정이 묻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리둥절해 하자 혼장은 위험있는 소리로 호령을 했습니다. 고얀 놈들 같은 일하고 내가 뭘 했어 특히 손을 깨끗이 씻고 오랬는데 손바닥에 이게 다 뭐야 온통 검정투성이가 아니냐 혼장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공부를 할 필요도 없다며 종아리를 걷고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는 수 없이 종아리를 걷고 돌아섰어요. 그러자 혼장은 회초리로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이제 다시 나가서 손을 더 깨끗이 씻고 오너라 만약 이번에도 손이 더러우면 더 호되게 질 것이니라. 이리하여 아이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혼장도 다시 몰래 나가서 손밑에 검정을 묻혀다가 문고리에 칠해두었어요. 이윽고 아이들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혼장이 손바닥을 보자고 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스스로 자기의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또 손바닥에 꺼멓게 검정이 묻어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네 이놈들 뭘 그렇게 놀라느냐 안 씻었으면 약속대로 종아리를 맞아야지 아닙니다 사부님 분명히 씻고 들어봤는데 이놈 깨끗이 씻은 손이 왜 이 모양이냐 잔소리 말고 어서 종아리나 걷어 훈장은 또다시 아이들의 종아리를 아까보다 더 호되게 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터이니 다시 씻고 오너라. 아이들은 눈물을 닦고는 다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훈장은 또 손미 검정을 묻혀다가 방 문고리에 발라두었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문고리를 잡아 방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들은 이번에도 손바닥부터 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 자빠질 일이었어요. 그들의 손바닥은 여전히 검정으로 지저분 안했습니다. 네 이놈들 손을 씻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씻은 손이 왜 이 모양이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느냐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분명히 손은 씻었는데 검정이 묻어있어요. 그때서야 훈장은 빙글에 웃으면서 문고리에다 검정을 칠해둔 때문이란 것을 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머리를 글적이면서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거 봐라 그런 간단한 이치도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에 공부는 하지 않고 마냥 졸고만 있어서야 쓰겠느냐 앞으로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공부하도록 해라 내 말 알아들었지 예 사부님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아이들은 절대로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오랏줄에 묶인 삼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바보 삼형제는 너무나 어리석어 말을 잘 분별하여 쓰지 못했습니다. 첫째 형은 무슨 물음에도 그저 예 하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무슨 물음에도 늘 돈 일하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막내는 언제나 얼씨고 좋다 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여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삼형제는 감이 주렁주렁 열린 어느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의 볼이 붉어 참으로 먹음직스러웠어요. 삼형제는 이 감을 보자 침이 꼴깍 꼴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을 따먹기 위해서 담장 위로 슬슬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어요.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포졸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포졸은 용모방망이로 때려서 그들 삼형제를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삼형제를 땅바닥에다 꿇어 앉혔습니다. 너 도둑이지? 차체형을 보고 포졸이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물음에도 예 밖에 대답할 줄 모르는 첫째형은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포졸이 둘째형을 보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뭘 훔치게 했느냐 바른대로 대답을 하렸다. 그러자 무슨 물음에도 돈이라고 밖에 대답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둘째형은 돈 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포졸이 이번에는 막내를 보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도둑이 들림없어. 자 일어나라. 옥에 가두어야겠다. 그러자 어리석은 막내도 분별 없이 제가 잘 쓰는 말대로 얼씨고 좋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포졸은 오랏줄로 바보 삼형제를 묶어서 옥으로 끌고 갔답니다. 달의 선물 어느 날 달이 보니까 저 아랫 땅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푸르게 우거진 나무들 너른 들판 넘실대며 흐르는 강이며 바다 달은 저 아랫 땅에 몹시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름에게 말했습니다. 땅에 가보고 싶어 날 도와주렴. 구름은 온 하늘을 빽빽하게 채워서 하늘에 달이 없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동안 달과 저녁놀은 아가씨로 변해서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달과 저녁놀은 숲속을 거닐며 온갖 열매를 맛보고 온갖 꽃을 보고 온갖 향기를 맡았어요. 어찌나 즐거운지 달과 저녁놀은 숲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제규어 가 숲홀에서 튀어나와 달의 목덜미를 향해 덤벼들었어요. 다행히 집으로 가던 농부가 이걸 보았습니다. 농부는 재빨리 달려와서 제규어를 물리쳤어요. 달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라도 도왔을 거요. 깊은 숲속이라 위험하니 우리 집에서 묵어요. 아내와 딸이 환영할 거요. 달과 저녁놀은 농부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농부의 아내와 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녁밥으로 옥수수빵을 내놓았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달과 저녁놀이 모두 먹고 말았습니다. 달과 저녁놀은 농부의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아침 감사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구름이 달과 저녁놀을 하늘로 데려갔지요. 그날 밤 달은 빙글에 웃으며 저 아래 땅을 보았습니다. 강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도 보고 농부의 식구가 사는 오두막도 보았어요. 그런데 식탁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달은 자기와 저녁놀이 옥수수빵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은 게 생각났습니다. 달은 농부 내 식구에게 뭔가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름을 불러 부탁했지요. 내가 묵었던 오두막에 특별한 비를 내려주렴. 구름이 그날 밤 특별한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두막 주위에 처음 보는 나무들이 나더니 쑥쑥 단박에 크게 자라났어요. 나뭇잎이 무성하고 꽃과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농부 내 식구는 나뭇잎과 꽃 열매를 따서 물에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맛좋은 차가 되었어요. 차를 마시면 기운이 나고 마음이 편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게 되었답니다. 이 차가 바로 마태 차랍니다. 어머니의 은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과부는 아버지가 없는 이 두 아들을 정성들여 키웠습니다. 예로부터 아버지 없이 키운 자식은 버릇없기가 일수여서 곧잘 후레 자식이란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엄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또 교육은 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교육에 힘을 썼으며 교육 방법도 매우 엄격했어요.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두 아들을 키우자니 자연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두 아들의 항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행실이나 예의범절 몸가짐 등에 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도 두 아들이 조금만 잘못을 저지르면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치며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리하여 이 집에는 고함 소리가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늘 잔소리를 하고 나무라자 아들들은 어머니가 되레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는 겁이 나서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 형제는 공부방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습니다. 형 형은 어머니가 무섭지 않아? 왜 무섭지 않니? 나는 어머니의 얼굴만 보아도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거려. 나도 그래. 우리 어머니는 우리한테 정말 너무한단 말이야. 어머니는 아마 우리가 미운가 봐. 글쎄 말이야. 해도 해도 너무해. 우리에게 별 잘못이 없는데도 뇌고증만 하니 어디 견딜 수가 있어야지. 두 형제는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소공 거렸습니다. 밤이 이슥해서 그런지 바깥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형 어머니의 꾸질함을 안 듣는 좋은 수가 하나 있는데 형도 같이 할래? 난 벌써부터 이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형이 안 한다고 할까봐 여태까지 말을 하지 못했어. 이 말을 듣자 형은 금방 동생 쪽으로 돌아 누우며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아 어디 그 방법을 말해봐 방법이 좋으면 왜 내가 반대하겠니 난 이제 어머니의 꾸질함에 신물이 난단 말이야 어서 말해봐 형이 동생의 대답을 몹시도 체근했습니다. 형 우리 내일 새벽에 집을 떠나 도망을 가자 도망을 형은 도망가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형 우리가 도망쳐버리면 어머니의 지긋지긋한 꾸질함을 안 듣게 될 테니 얼마나 좋아 형은 이 말을 듣자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눈치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은 동생의 손을 더 힘주어 잡았어요. 그게 좋겠어. 늘 생각이 오라 매일매일 꾸질함 소리를 듣고 어떻게 살아가니 그러니 내일 새벽에 몰래 도망을 치자. 형 그런데 말이야 맨주먹으로는 도망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몰래 집을 빠져나가느냐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해. 참 그렇구나 맨주먹으로야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지 그래 우리 우리 잠시 동안 그 문제를 각자가 잘 생각해 보자. 이리하여 두 형제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도망치는 방법과 그 준비에 관해 골똘히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였습니다. 대창마루 쪽에서 사뿐사뿐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발소리는 두 형제의 공부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형제는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개가 짖지 않았으니 도둑이 왔을 리도 없고 그 소리는 분명히 어머니의 발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두 형제는 눈을 감고 자는 척 하며 코를 골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두 형제는 그래도 드르릉 코를 골며 일부러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두 아들 곁으로 다가가 앉더니 이불 자락을 당겨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불을 다독거려주며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귀여운 내 새끼들 벌써 코를 골며 단잠이 들었네 귀엽기도 하지. 하느님 저는 이 귀여운 새끼들만 바라보고 산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무리 귀여워도 겉으로는 언제나 사람이 되라고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어미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하느님도 잘 보살펴주셔요. 귀여운 내 새끼들 매일 밤 어미가 와서 다독거려주어도 세상 모르게 자는구나. 그럼 잘 자거라. 이러면서 어머니는 한 번 더 이불을 다독거려주고는 살며시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다시 눈을 뜨고 소곤거렸어요. 형 어머니가 하는 말 들었어? 응 다 들었어. 난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찔끔 났어. 그리고 코끝이 식혀내왔어. 나도 그랬어. 우리 어머니 정말 훌륭한 분이지. 우리가 귀여우면서도 사람이 되라고 겉으론 야단을 치신댔지. 그리고 매일 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 방으로 건너와 이불을 다독거려주고 말이야. 어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야. 우리는 여태 몰랐지만. 우리를 얼마나 귀여워하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를 알게 되었어. 정말 하늘보다도 더 높은 사랑을 가진 어머니야. 두 형제는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망을 치자고 의논한 것이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형 우리 이제 도망치는 거 그만두자. 그럼 도망을 치다니 저런 훌륭한 어머니를 모셨는데 왜 도망을 쳐? 되레 내일부터 우리는 어머님의 꾸질함을 달게 받고 더 열심히 공부하자. 어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두 형제는 두 형제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꾸질함도 달게 받았어요. 그리하여 두 형제는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과거에도 급제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진레꽃 지자 이 때의 임금이었던 고종은 마침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게까지 되었습니다. 고려의 도읍이 강화도로 옮겨가자 몽고병의 행패는 날로 더 심해 갔습니다. 고종 42년의 기록을 보면 남녀 20만 6,800여 명을 잡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만 하여도 이렇게 많았는데 몇 차례에 걸친 몽고병 침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몽고로 잡혀갔을까요? 특히 몽고병은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예쁘고 영리하여 남자보다도 더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려의 고려의 조정에 명하여서 여자를 바치도록 했답니다. 이런 여자들을 그때 공녀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우리 상인들 중에는 이런 사정을 이용하여 돈벌 일을 하는 못된 상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 고려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몽고의 관리들에게 뇌물로 바쳐서 몽고와 장사길을 트는 상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몽고로 건너가게 된 여자들은 얼굴이 예쁘고 영리하여 몽고의 귀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어떤 이는 대신의 아내가 되고 어떤 이는 임금 일가 친척의 아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기식이라는 사람의 막내딸은 몽고 순세라는 임금의 둘째 부인이 되기도 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몽고 사람들은 고려 여자와 결혼을 내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하여 더더욱 많은 여자들을 요구하고 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바람에 그때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두려워하고 딸을 낳으면 나이도 차기 전에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언제 몽고병이 나타나서 데려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조혼법 이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공녀들 중에 찔레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있었어요.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가 고운 찔레는 몽고에 어느 귀족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몽고주인은 벼슬이 높고 살림도 넉넉한 큰 보좌 였습니다. 으리으리하게 큰집과 잘 가꾸어진 정원하며 온갖 새간살이들이 몽고에서도 손꼽을만한 큰 부자였어요. 찔레는 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 뒤뜰 별당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착해서 찔레를 위해주고 잘 보살펴주었어요. 그리하여 사는 데는 정승도 부럽지 않을 만큼 아무 불편이 없었습니다. 말만 하면 무엇이든지 금방 소원을 다 들어주어서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고려본국의 고향생활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밭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첫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있어야 하던 지겹던 고향생활 하지만 찔레는 고향생각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맛이 없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더욱이 밝은 밤이면 뒤뜰을 거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논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실 늙으신 아버지 종일토록 허리를 꼬부리고 집안일을 하시느라 손마디가 굵으실 어머니 그리고 개구쟁이 동생들 찔레는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 똑똑하게 떠올랐습니다. 달아 우리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내 동생들을 너는 쳐다보겠지 지금 저녁밥을 먹고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려무나 아마 모기뿔에 옥수수를 구워먹으며 나를 생각하고 있겠지 찔레는 여름밤이면 동생들과 모기뿔에 옥수수를 구워먹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자 찔레는 더욱더 고향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리고 고향의 경치들이 한폭의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봄이 오면 앞산에 올라 입술이 빨갛도록 진달래를 꺾어먹던 일 가을이면 뒷동산에 올라 도토리와 밤을 줍던 일 고향산천의 경치가 손에 지필듯이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매일매일 찔레가 밥을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자 주인은 찔레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얘야 너에게 아마 무슨 근심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어서 말해보아라 숨길 것 없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와주마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어서 말하래도 내 언제 네 소원을 거절한 일이 있더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찔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되든 안되든 말이나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어서 말해봐라 고향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절 도로 고향으로 보내주실 순 없을까요 주인은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어번 머리를 긁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찔레야 네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아예 너희 식구들이 다 이리로 와서 살면 어떻겠느냐 예 우리 집이 크고 넓으니까 여기 와서 살면 어떻겠느냐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찔레는 주인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주인의 말마따나 부모 형제들이 다 이곳으로 와서 한집에 살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된 일을 하지 않고 편안히 사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이 부잣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았다 어떻게 가족을 데려오느냐고 걱정이 돼서 그러지 그건 염려 말아라 내가 너희 나라로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 식구들을 데려오게 하마 주인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찔레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인은 이튿날로 사람을 고려로 보냈어요 그러고는 찔레의 가족을 찾아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찔레는 매일매일 문 밖을 내다보며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넓은 대락에다 마음속으로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워보았어요 주름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단옷을 입고 꽃을 구경하는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구쟁이 동생들과 말을 타는 광경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어요 그러나 그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고려로 찔레의 가족을 데리러 갔던 사람은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있을만한 곳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찔레의 가족은 없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찔레는 눈앞이 캄캄해 왈칵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혹시 몽고병이 쳐들어가서 우리 가족을 죽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때부터 찔레는 또다시 밥을 먹지 않고 밤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혼자서 흐느끼기만 했어요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주인은 어느 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찔레야 할 수 없구나 네가 그렇게도 부모 형제를 못 잊어 한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붙들어두지는 않겠다 내 사람을 딸려보내어 너희 나라로 도로 보내주마 직접 너희 부모 형제를 찾아보도록 해라 찔레는 너무나도 고마워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리하여 찔레는 마침내 고려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찔레는 맨 먼저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집들은 몽고병들이 불을 질러 까맣게 불탄 집터들 뿐이었습니다 찔레는 찔레는 그곳을 떠나 이 산 저 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두루 헤매 다녔어요 고향 사람들이 피난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을 밥을 굶고 헤매 다녔지만 그리운 부모 형제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찔레는 마침내 어느 산 꼴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가여운 찔레의 넋이 찔레 꽃으로 태어났다고 전해진답니다 소금 장수와 제사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노인은 성이 공가였고 또 다른 노인은 홍가였습니다 공씨 할아버지와 홍씨 할아버지는 참으로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나이도 같고 사람 뎀도 같아서 마치 쌍둥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씨 할아버지에게는 귀여운 손자가 하나 있고 홍씨 할아버지에게는 귀여운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동구밖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장기를 두거나 하며 늘 그림자처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도 두 할아버지는 곧잘 자기 손자와 손녀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 손자 녀석 어떻게나 귀여운지 몰라 이 하라비의 상투를 잡고는 말탄 놈도 꺼떡 꺼떡 소탄 놈도 꺼떡 꺼떡 제아비 상투도 꺼떡 꺼떡 아 이러지 않겠어 우리 우리 우리집 우리집 손녀 녀석은 뭐라는 줄 알아 제가 제어미 배꼽에서 났다니까 이 하라비도 제어미 배꼽에서 났느냐고 묻지 않아 두두이는 크게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씨 할아버지가 홍씨 할아버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들 손자 손녀가 크거든 서로 혼인을 시키지 그럼 자네와 나는 사돈이 되는 거지 그거 좋지 친구간이 사돈으로 되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인가 그들은 그 뒤로도 늘 이런 말을 하며 마음으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손자 손녀의 결혼도 보지 못한 채 같은 날에 두 노인은 이 세상에서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두 노인이 죽자 두 집에서는 은혼하여 무덤을 같은 산에다 나란히 만들어주었어요 그것은 두 분이 생전에 생전에 너무나도 다정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두 분이 생전처럼 외롭지 않게 다정하게 지내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무덤 옆을 지나는 어떤 소금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등짐을 짓고 산길을 가다가 두 무덤 앞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느라 다리도 아프고 지쳐있었어요 오늘은 이 무덤 곁에서 자고 가자 해도 지고 다리도 아프니 여기서 쉬어야겠다 이러면서 소금장수는 두 무덤 사이에 들어 누웠습니다 폭신폭신한 잔디가 마치 요처럼 푸근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곁에 덩그런 무덤이 또한 벽처럼 의지가 되어 안성맞춤이었어요 소금장수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집안 식구들을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소금장수가 오줌이 마려워 눈을 뜨니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두 무덤 속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한 일이라 소금장수는 두 귀를 고추 세우고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보게 홍가 오늘이 우리들 제삿날이 아닌가 일어나 제삿밥 먹으러 가세 그렇구먼 가야지 오늘이 우리들 첫 번째 제삿날이지 얼마나 정성껏 자렸는지 우리 돌아와서 서로 얘기 좀 하세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공씨 할아버지와 홍씨 할아버지의 죽은 혼들이었습니다 이 혼들은 정말 옛날 집을 찾아갔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소금장수는 일어나 오줌을 누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두 노인의 혼이 제삿밥을 얻어먹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그들의 혼이 다시 되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콩가 그래 제사음식 잘 차렸던가 말도 말게 제사음식을 잘 차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나 나 지금 배가 고파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일세 아니 그럼 제삿밥 안 먹고 왔어 아 글쎄 첫 숟가락을 뜨는데 밥속에 큰 바위가 들어있지 않겠어 그리고 국에는 구렁이가 너울너울 있지 않겠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걸 어떻게 먹어 어떻게나 자식들이 괘씸하던지 그들이 귀여워하는 내 손자 녀석의 손을 국 속에다 집어넣고 왔지 물론 이 할아버지가 말한 바위 덩어리는 밥속에 든 돌이고 국에 뜬 구렁이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다네 그럼 자네도 제사밥을 안 먹고 돌아온 모양이군 마찬가지야 한데 자넨 왜 안 먹고 왔나 내가 집으로 가자 그때 마침 며느리가 밀떡을 굽고 있었다네 그런데 말이야 옆에 있던 손녀가 하필이면 똥을 쌌단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내 손녀의 똥을 치우더군 그래서 그런데 말이야 똥을 치웠으면 더러운 손을 씻고 밀떡을 구워야 되지 않아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 더러운 손으로 그냥 밀떡을 굽는 거야 저런 그러니 그 음식 구역질이 나서 먹을 수가 있겠나 하도 괘씸해서 손녀 녀석을 뜨거운 소댐 곁으로 밀어붙이고 왔다네 두 노인의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깨끗하게 장만해서 제사를 정성들여 지내지 않았다는데 대한 불만들이었어요 우리의 첫 제사가 이래서야 어디 되겠는가 그래서 자식들이 정신 좀 차리라고 손자 손녀들에게 벌을 주었지만 마음이 아픈걸 그 어린 손자 손녀들이야 무슨 죄가 있는가 안 그래? 그렇고 말고 한데 그 어린 것들이 된대 바르는 좋은 약이 있는 걸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야 소나무에 핀 버섯을 데워서 참기름에 묻혀 바르면 씻은 듯이 낫지 그걸 알아서 얼른 낫게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군 이리하여 소금장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이 멋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간단한 약이었어요 그는 두 노인의 혼들이 손자 손녀의 병을 낫게 해주지 못해 퍽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알 것만 같았습니다 날이 밝자 소금장수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내려가 공씨와 홍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과연 그들의 손녀와 손자가 되었는지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손자와 손녀는 댄대가 아파서 징징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금장수는 아이들의 부모를 불러놓고 간밤에 두 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자식들은 제사를 정성껏 지내지 못한 것이 몹시 부끄럽고 뉘우쳐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병이 걱정되어 약부터 구해다가 발라보았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이튿날 아이들의 상처는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소금장수가 들었다는 부친들의 말이 진짜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금장수에게 많은 사례를 했으며 그 후로는 제사를 정성껏 잘 모셨답니다 봉숭아 꽃과 궁녀 고려 고종 때의 일입니다 몽고가 쳐들어와 고려가 항복하자 몽고는 고려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는 몽고의 속국으로서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 고려는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 몽고에 바칠 것 고려의 세자는 임금이 되기 전에 반드시 몽고에 와서 살아야 하며 몽고 공주와 결혼을 해야만 한다 싸움에 졌기 때문에 고려는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몽고의 속국이 된 이래로 고려는 정치나 문화에 관하여 일일이 몽고의 간섭을 받아야만 했고 해마다 값비싼 물건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처녀를 골라 몽고에 바쳐야만 했어요 이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은 왕자가 몽고에서 어릴 때부터 몽고식으로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려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되겠기에 고려의 왕자를 볼모로 잡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볼모로 잡혀간 왕자는 몽고말을 배우고 몽고의 정치와 풍습을 익히는 것은 물론이지만 크면 몽고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25대 충선왕 시작 못하던 대의 일입니다 26대 충선왕은 자기의 본 왕비 조비를 사랑하고 몽고에서 결혼한 공주를 따돌렸다는 이유로 임금의 자리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로 충선왕은 몽고의 서울로 불려가는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몽고로 끌려간 충선왕은 그래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사람이란 누구나 제나라 결혜를 사랑하는 법이다 억지로 결혼한 몽고의 공주보다 내 나라 사람인 조비를 더 사랑한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제발 이 개 돼지 보다 못한 짐승의 나라 몽고에서 불려나게 하소서 충선왕은 매일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나 언제 그 지옥에서 불려날지 기약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충선왕은 언제 다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낙심한 나머지 매일매일 맥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충선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자기를 위해 베풀어준 큰 잔치의 꿈이었습니다 널따란 뜰에 차려놓은 음식상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과 각가지 색깔의 떡이 그득히 차려져 있었어요 충선왕이 술잔을 들자 아름답게 차린 공녀들이 가야금을 뜯으며 축하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옛날 고국의 대궐에서 왕으로 있을 때 큰 잔치를 열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가야금의 가락은 온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충선왕은 그 가락이 무슨 가락인지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자세히 들으면 알뜰 또 했으나 정작 짚어보려니까 영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수많은 국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가야금을 뜯는 손가락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렇게도 정성을 들여 가야금을 뜯다니 고맙구나 저 국녀의 정성이 고마워 충선왕은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도 정성을 다하여 가야금을 뜯어주는 국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충선왕은 일어서서 그 국녀 가까이로 가서 가야금의 가락에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한참 동안 듣고 있던 충선왕은 비로소 온 얼굴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이 가락은 옛날 내가 즐겨 부르던 고려가요가 아닌가 살얼이 살얼이랬다 청산의 살얼이랬다 저것은 청산 별곡이 아닌가 나는 여태 나의 고국을 잊고 있었구나 충선왕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태까지 슬픔에만 잠겼지 떠나온 고국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부끄러움이 가슴에 솟구차 올랐습니다 나의 조국 고려요 잘 있느냐 내가 너를 잊고 있었구나 충선왕은 소리 높여 고려를 불러댔습니다 목이 아프도록 소리 높여 불러대다가 마침내 꿈에서 깨어났어요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자기가 그런 잔치를 받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도록 가야금을 뜯는 국녀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선왕은 세월이 흐르자 그 꿈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답답한 생활이 다시 이어졌어요 어느 날 충선왕은 답답한 가슴을 달래려고 혼자서 어슬렁 어슬렁 뜨락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이 답답하면 언제나 뜨락을 거니는 것이 버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장님 하나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이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충선왕이 유심히 그 장님을 바라보니 열 손가락 끝을 모두 헝거푸로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 충선왕은 그들 가까이로 다가가서 글가닥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왜 손가락 끝을 모두 그렇게 동여매고 있소 손가락을 다치기라도 했소 우리들은 고려에서 끌려온 공녀입니다 이 공녀는 고향으로 못 돌아가 마침내는 병까지 나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눈을 감고 다닌답니다 아까 손가락을 왜 동여매고 다니느냐고 물으셨지요 이 공녀는 원래 가야금을 잘 뜯는 공녀입니다 늘 고려의 노래에 맞추어 가야금을 뜯어서 이렇게 손끝에 상처까지 생겼답니다 이 말을 듣자 충선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꿈꿈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손끝에 피가 맺히도록 고국의 노래를 뜯었을까요 충선왕은 또 한 번 자기 자신의 생활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한낱 공녀도 저렇게 고국을 생각하는데 임금이던 자신은 지금까지 무슨 생각으로 세월을 보냈나 싶었습니다 충선왕은 그날 밤 눈먼 공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녀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청산별곡이란 곡조를 가야금으로 뜯어달라고 정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소년은 금방 눈을 번쩍 뜨더니 충선왕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마마 어인일로 이노치왕국까지 찾아오셨나이까 소년은 청산별곡을 청안보니 누구란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충선왕이 전부터 청산별곡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마 샌네는 고려에서 온 공녀이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님이 보고파서 일부러 장님인 채 눈을 감고 지냈사옵니다 그리하오면 고국으로 보내줄지도 모를 일이 아니옵니까 충선왕은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떤 일이 있어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몽고에서는 무종이 왕위에 오르려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선왕은 무종을 도와주었는데 그것이 성공하여 그 공으로 다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자 충선왕은 자기를 헐뜯던 나쁜 간신들을 물리치고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위 되자 충선왕은 곧 몽고로 사람을 보내어 그 공녀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조국애를 일깨워준 공녀가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공녀는 이미 죽은 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넋을 위로해 주기 위해 대골의 뜨락에다 봉숭아를 심도록 했답니다 바보 부부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물의 이치를 잘 몰라 늘 바보짓만 하여 남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벌 무슨 좋은 장사가 없을까 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을 지나자 아주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 남편은 어떻게나 좋은지 정말 미칠 지경 이었어요 옳지 장사할 것이 생겼구나 저렇게 고소하고 좋은 냄새를 낸다면 저것을 팔러 다니면 들림없이 돈을 벌 수가 있을 거야 남편은 금방 돈이라도 번듯이 어깨가 으쓱 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그러자 바깥 주인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바보를 아래위로 훑어보았어요 왼사람이오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무슨 일로 오셨소 네 길가던 사람인데 한가지 여쭈어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알아보려고 오셨습니까 어서 말씀해 보시오 네 이 집에서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냄새입니까 그걸 좀 알려고요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냄새를 맡아보면 모르오 깨복는 냄새가 아니오 깨요 아 그게 깹니까 당신 이거 어떻게 된 사람 아니오 아 그래 깨복는 냄새도 분별 못하시오 원참 별사람 다 보겠구만 그러면서 주인은 자기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즉 찾아온 바보를 보고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냐는 뜻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 싱거운 사람도 다 있네 주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차며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신바람이 났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장사거리를 알아냈다고 무척 기뻐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저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것이라면 아마 불티가 나게 잘 팔릴걸 아음 잘 팔리고 말고 그럼 난 돈을 벌어 금방 부자가 된단 말이야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장에 가서 계란 놈을 사가야지 바보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장사하려고 가지고 나왔던 돈으로 꽤 한가마니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바보는 아내에게 그 꽤를 복도록 했어요 여보 이게 도대체 뭐여요 깨도 몰라 이게 깨라는 놈인데 볶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난단 말이야 이걸로 장사를 할 거야 어서 볶기나 하란 말이야 바보인 아내도 신기해서 깨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과연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음 저 냄새 바로 저것이다 내가 아까 그 마을에서 맡았던 냄새와 똑같구나 깨란 놈은 정말 좋은 냄새를 지닌 놈이로구나 저 놈을 들고 가서 밭에다 심으면 한가마니로 몇가마니의 깨를 더 거둘 수 있단 말이야 신난다 한가마니의 깨가 몇가마니로 된다 이처럼 깨가 쏟아지는 장사가 또 어디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바보지 바보야 바보는 아내가 깨를 다복자 그것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장사 잘하고 돌아오세요 지금 나는 장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밭에다 심으러 간단 말이야 바보인 아내는 이 말을 듣고도 조금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는 바보는 밭으로 가서 볶음깨를 뿌려 심었어요 볶음깨 나라 볶음깨 야 나라 바보는 이 소리를 외치면서 돈을 벌 것을 생각하니 해벌죽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밭에서는 깨가 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볶음깨를 심었으니 싹이 난리가 있나요 이리하여 바보는 돈을 벌기는 커녕 깨 한가마니를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바보는 억울해서 머리를 싸매고 그만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끙끙 알았어요 그는 며칠 사이에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더니 뜻밖에도 국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부인은 이웃집에 가서 기운을 돋구는데 좋은 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장으로 가보셔요 섭조개와 홍합을 말려서 꼬챙이에 꾀어 파는 합자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푹 고아서 국을 내어드리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기운이 날 것이오 네 내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리하여 이번에는 바보인 아내가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보 부인은 시장으로 가다가 도랑을 펄쩍 건너뛰면서 그만 합자란 말을 잊어먹었습니다 큰일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꼬챙이에 꾀어 있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 장에 가서 꼬챙이에 깨어놓은 것만 찾아서 사오면 되지 이리하여 바보인 아내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이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려 보았어요 그러던 중 이 바보 아내는 곶감을 발견했습니다 옳지 저기 있구나 확실히 꼬챙이에다 꿰어놓았구나 이웃집 아주머니는 굉장히 똑똑하구나 어쩌면 안 보고도 용하게 알아맞힐까 바보 아내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저씨 저걸 주세요 곶감요? 내 곶감요 맞아요 곶감을 파셔요 바보 아내는 그 순간 입가에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르쳐주던 것이 바로 곶감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래하여 바보 아내는 시장에서 돌아오자 곶감을 솥에다 넣고 물을 붓고는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고와서 물을 내기 위해서였어요 얼마 후에 남편이 배가 고프다고 아내더러 밥상을 차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보 아내는 얼른 가서 북솥에 소댕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꼬챙이에게였던 그 알맹이는 없고 꼬챙이만 남아있었어요 바보 아내는 어찌할지를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지 어느 놈이 와서 건더기는 다 건져가고 꼬챙이만 남았네 아이고 부느라 바보의 아내는 솥을 두드리며 엉엉 울었답니다 보자기를 준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집안이 매우 가난한 과부 하나가 설들지 않은 어린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곰기를 밥먹듯이 했으나 자라는 어린 것에게 큰 희망을 걸고 살아갔어요 과부는 남의 삭바느질과 집안일을 해주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그런 바느질감도 없고 남의 집을 도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굶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날 밤에도 밥을 굶고 앉았는데 어린 것은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것이 어미를 잘못 만나서 어릴 때부터 배까지 고른다고 생각하니 과부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누가 왔을까 하고 나가보니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였어요 웬일이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요요 올라갈 것까진 없고요 댁에 불씨를 좀 얻을까 하고 왔어요 네 하지만 어떡하지요 저녁밥을 일찍이 해먹었더니 불이 벌써 다 꺼졌거든요 과부는 굶었다는 말은 창피해서 자마 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아주머니는 퍽 의아스럽다는 얼굴을 하더니 과부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저녁밥을 일찍이 헤잡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정말 해먹었어요 아니 그럼 저 애기는 저녁밥을 먹고도 또 밥을 달라고 저렇게 옵니까 보아하니 저녁밥을 못잡수신 것 같군요 그래서 애기가 울고 있지요 정말 불쌍하고 가엾어라 아주머니께서 애기를 데리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도 매우 민망하답니다 내게 마침 보물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빌려드릴 테니 그것으로 이 어려움을 좀 잊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푸른 보자기 하나를 과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주머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저희 모자를 생각해 주시다니 근데 아주머님 이게 뭐예요 보물 보자기예요 이 보자기를 머리에다 쓰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보자기만 쓰면 다른 사람의 눈에 절대 띄지 않지요 이것만 쓰면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가져와도 그 주인이 못 보는 겁니다 아주머니 시험삼아 이것을 쓰고 한번 가게로 들어가서 쌀과 반찬을 가지고 와서 저녁밥을 해잡수세요 사양하지 마시고 어서 받으세요 과부는 이웃 아주머니가 하도 권하는 바람에 그 푸른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그것을 쓰고 가게로 갔어요 싸전해서 쌀을 가지고 나와도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가지고 나와도 가게 주인들은 정말 보지 못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네 참으로 신기한 보자기로구나 그 아주머니 덕분에 이젠 살게 됐구나 과부는 기뻐하며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걸어왔어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요 이 보자기는 참으로 신기한 보물입니다 그러니 보자기는 조심해서 써야 해요 특히 불을 조심해야 해요 대개 형편이 좀 나아지면 올 테니까 그때까지 마음 놓고 쓰세요 이웃아주머니는 이런 주의를 주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과부는 보자기를 만지자거리며 참으로 고맙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고생을 귀신이 알고 이런 고마운 보자기를 이웃아주머니를 시켜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리하여 과부는 그 뒤로 보자기를 쓰고 날마다 여러 가게를 드나들며 소원대로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게 주인도 정체를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날도 보자기를 쓰고 장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끓는 북새통에 들어갔다가 그만 담뱃불에 보자기를 태웠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빨리 발견되어 담뱃통만큼의 구멍이 뚫어진 채 불은 꺼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과부는 곧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다홍 헝거푸로 그 구멍을 기웠습니다 그 뒤에도 과부는 여전히 보자기를 쓰고 가게로 가서 물건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가게 주인이 눈치를 채게 되었어요 작은 다홍헝거피 나풀나풀 날아 들어왔다가 나가면 언제나 가게 물건이 줄어드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을 더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주인은 담뱃대로 그 다홍 헝거풀 끌어당겼습니다 요 놈이 무엇이길래 가게에 날아 들어오기만 하면 가게 물건이 없어지나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자기가 벗겨지면서 뜻밖에도 어떤 부인 하나가 그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자 가게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잘 잡았다 도대체 넌 어떤 년이기에 이러한 괴물 보자기를 쓰고 다니며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느냐 지금까지 입은 내 손해를 다 물어내지 않으면 광가에 넘기겠다 내 말 알아듣겠느냐 그러자 과부는 가게 주인에게 애거를 했습니다 주인장님 잠깐만 참으셔요 그리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날마다 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느 날 도깨비가 나타나 이 보자기를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보자기를 쓰면 가게에 들어가도 가게 주인이 보지 못하니 물건을 가져다가 굶주림을 면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만약 그런 짓을 하다가 탈로가 나면 큰일이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는 되레 네가 불쌍해서 시키는 일이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이런 짓을 했지만 저도 이 짓이 잘못인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주인장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꺼려지는 것이 있군요 그건 또 뭔데 이 보자기를 주던 도깨비 말이 생각나요 도깨비 말 예 도깨비는 그때 제게 만약 누구든지 제 물건을 잃었다고 해치려는 자가 있으면 그놈 집에는 밤중에 와서 불을 도와 모두 타서 죽게 만든다고 일러주어라 했습니다 이 말을 안 들었다면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이상 어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죄를 받아 죽더라도 아무 관계 없으니 이 점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을 듣자 주인은 왈칵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도깨비가 그렇게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견들 오죽 닦했으면 이런 짓을 했겠소 내 지난 일은 다시 묻지 않겠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내 가게로 와서 물건이나 가져가지 마시오 이러면서 겁에 질려 과부를 놓아주었답니다 이상한 학동 옛날 어느 마을에 그를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서당에 모여서 매일 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를 배우는 학동 중에는 이상한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영리하여 공부를 잘 할 뿐더러 무슨 일을 해도 결코 중간에서 그만두는 일이 없이 기어코 해내고야만은 끈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자 이 아이가 이상한 일 한 가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하도 이상한 아이라 어른들도 이 아이가 무엇을 하나 하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열심히 무엇을 세고 있었습니다 얘야 넌 이 어두운 밤에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세고 있느냐 안녕하세요 아저씨도 오셨군요 전 지금 저 하늘에 박힌 별을 세고 또 그 별 이름을 부르고 있답니다 별을 센다고 그래 저렇게도 많은 별을 어떻게 세니 그래서 매일 밤 나와서 세고 있지요 며칠이 걸리든 세고 말 겁니다 아저씨는 이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면서도 아이의 끈기에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별 이름도 모르면서 그건 세어서 무얼 하니 별 이름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세나요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각기 다른 이름을 가졌거든요 어디 한번 저에게 별 이름을 물어보세요 이리하여 아저씨는 아이에게 이별 저별을 가리키며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아이는 아저씨가 가리키는 대로 별 이름을 척척 잘도 알아맞혔어요 참으로 많은 별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서당의 훈장과 학동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훈장은 그 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하늘에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 예 사부님 웬만한 별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거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그럼 어디나 하고 내기를 해볼까 아니 사부님 내기라뇨 무슨 내기입니까 아이는 혼장이 내기를 하자는 말에 의아해 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가리키는 별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내기 말이다 네 그러지요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밤 동구박 언덕으로 나오너라 거기서 우리 별 이름 맞히기 내기를 하자 아이도 그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당 훈장은 아이가 총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별 이름은 정말 다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장은 아이가 알아맞히지 못할 별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처럼 그럴만한 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훈장은 어떻게 하면 아이의 코를 낙작하게 꺾어 놓을 수 있을까 하고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습니다 얼마 동안을 골똘히 생각하던 훈장에게 마침내 용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리하여 훈장은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윽고 훈장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너와 좀 은혼할 일이 생겨서 불렀다 무슨 은혼인데요 왜 너의 친구 중에 별 이름을 잘 알아맞히는 아이가 있지 예 그 애가 무슨 잘못이라도 큰 잘못은 없다마는 놈이 별 이름 좀 안다고 몹시 으스대고 까분단 말이야 이놈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훈장을 깔아 뭉개고 딛고 올라설 놈이야 너도 알다시피 이 아비는 서당 훈장 노릇이나 해서 밥을 먹고 사는데 그 놈이 자꾸만 똑똑하게 굴면 훈장이 실력 없다는 말이 나오고 이 서당에서 쫓겨나고 말 것 아니냐 아버님 설마 훈장은 자기가 쫓겨날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제자가 너무 똑똑하여 스승보다 실력이 나으면 그 스승은 제자를 가르칠 수 없어서 마침내는 서당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다 그러니 너와 이 아비가 그놈의 길을 꺾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아이와 별 이름 알아맞히기 내 길을 나기로 했다 내 길을요? 그래 하지만 그 아이가 하도 똑똑하니 예사로운 별 이름은 다 알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아이가 알아맞히지 못할 별 하나를 생각해두었다 아들은 그 말을 듣자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그 별이 어떤 별입니까? 그것도 묘하지 별은 별인데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별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도대체 땅 위에 무슨 별이 있는가 하고 으아스러워 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별이라니요? 예야 사실 땅 위에 무슨 별이 있니? 그러니까 너하고 논하는 거지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점점 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전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오늘 오후에 네가 남몰래 앞산에 올라가 있다가 밤이 되면 불을 켜들고 있으란 말이야 불을 켜다니요 아버님 내가 산 꼭대기 에서 불을 켜들고 있으면 동구 밖에서 볼 때 그것이 별빛으로 보일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 아이에게 저 별이 무슨 별이냐고 묻는 거다 그러면 제 아무리 영리하나 이라도 그것을 어찌 알아 마치겠니 하지만 아버지 친구를 속여서 너도 그 아이가 재주 있다고 으스대는 것이 싫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아비가 앞으로 훈장 노릇을 더해 먹자면 그런 아이의 키를 싹 꺾어 놓아야 한단 말이야 내 말 알아 듣겠니 아들이 듣고 보니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올라갈 땐 낮이니까 괜찮겠지만 나중에 산을 내려올 땐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그건 염려할 것 없다 내 산 꼭대기까지 너를 데리러 가마 아버지 꼭 데리러 오셔야 합니다 허허 이 아비가 간다고 했지 않느냐 이리하여 훈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오후에 오후에 남몰래 앞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나와 있었습니다 훈장은 약속한 대로 별 이름을 잘 아는 그 아이를 데리고 동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앞산 꼭대기를 바라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아들이 자그마한 횃불을 켜들고 있었습니다 예야 저기 저 앞산 위를 바라보아라 저기 산 꼭대기 바로 위에 보통 별보다 좀 크고 환한 별이 보이지 내 사부님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면 저 별 이름이 뭐지 어디 한번 알아맞춰보아라 아이는 얼른 대답을 안하고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내가 그 별 이름을 모르는 게로구나 어찌 대답을 못하니 사부님 알기는 합니다만 여쭙기가 좀 송구스러워서 그럽니다 송구스럽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이름이 좀 긴 별입니다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란 별입니다 이 얼마나 긴 이름입니까 훈장은 이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모를 일은 아버지가 온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윽고 소년과 헤어지자 훈장은 앞산 꼭대기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오르자 벼랑간 아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소리도 났습니다 훈장은 울음을 터뜨리며 허겁지겁 산 꼭대기로 올라갔으나 이미 호랑이가 아들을 물고 어디론가 가버린 뒤였습니다 과연 소년의 말대로 훈장은 그때서야 아버지가 운다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 답니다 효자와 도둑 옛날 어느 산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집은 가난했으나 마음씨가 착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어머니는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워낙 집이 가난해서 제사거리를 장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자나깨나 제사진을 일에만 골몰했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웃 보좌 하나가 그 아들을 불렀어요 예야 듣자하니 너희 아버지 제사를 못 지낼까 걱정을 한다는데 정말이냐 예 제 아버님 제삿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집이 워낙 가난해 아무것도 차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효성이 효성이 지극하구나 내 내 효성을 생각해서 좋은 방법 하나를 이룰 테니 그대로 따르겠느냐 아들은 이 말을 듣자 귀가 번쩍 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그 방법을 소인에게 일러주십시오 내 너에게 작은 송아지 한 마리를 줄 터이니 그것을 팔아서 제사상을 차려 극진히 제사를 지내도록 하여라 그 대신 말이다 내년 이맘때엔 송아지 한 마리를 내게 도로 되돌려주던지 아니면 내가 송아지 한 마리 깐 만큼 내 집에서 일을 하면 된다 그래도 좋으냐 참으로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들은 부자가 한 말의 내용을 되씹어 보았어요 내년 이맘때 송아지 한 마리를 갚아주든지 그것이 안되면 그 값만큼 일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그리 어려운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되레 그것은 자기를 생각해서 부자가 베풀어주는 은혜라 생각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인을 위해서 베풀어주시는 이 은혜 효자는 송아지를 끌고 장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제사거리를 살 작정이었어요 아버지의 첫 제사라 허술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효자는 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뜻밖에도 산길에서 도둑을 만났습니다 도둑은 제사거리를 빼앗고 효자에게 나머지 돈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효자는 자기 부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빼앗지 말라고 애거를 했습니다 도둑과 효자는 서로 옥신각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도둑은 무조건 빼앗으려고 하고 효자는 또 사정사정하며 자기 부친 제사 이야기를 들먹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그곳을 지나가던 포졸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라고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효자는 얼른 포졸 앞에 나섰습니다 나으리 지금 저희들은 다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다투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느냐 예 나으리 들어보셔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분에게서 돈을 구워다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빚을 갚겠다며 돈을 드려도 이분은 자꾸 사약만 하시는군요 저는 그 빚을 드리려고 하고 또 이분은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꼭 싸우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거 참 기특한 사람들이구먼 세상에 당신네들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소 그럼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오 난 이만 가겠소 이러더니 포졸은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한편 그 옆에서 효자가 둘러대는 거짓말을 듣고 있던 도둑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포졸에게 일러받쳐 당장 자기를 체포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그 효자가 고맙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비록 거짓말로 꾸며댔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럴싸하게 재치를 부려준 그 효자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리하여 도둑은 빼앗았던 제사거리는 물론 자기 돈까지도 내놓으며 자기 잘못을 빌었습니다 효자가 안 받으려고 하자 도둑은 효자를 따라 그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효자가 받은 그 송아지값을 물어주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한편 효자는 효자대로 성의껏 차려서 그 이튿날 아버지 제사를 잘 모셨답니다 다시 산 구두쇠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색하기 잃을 데 없었어요 너무나 지독하여 살림에 꼭 써야 할 것까지도 쓰지 않고 아끼기만 했습니다 집안 살림살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먹는 양식까지도 줄여가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광의 열쇠까지도 늘 자기가 차고 다니며 다른 사람은 함부로 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으니 남에게 인심을 베풀거나 도와주는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도 늘 지독한 구두쇠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쇠가 볼일이 있어서 어느 날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만은 하는 수 없이 광의 열쇠를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부인 이 열쇠를 단단히 보관하시오 그리고 아무나 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예 그건 염렴하시고 한양에나 잘 다녀오셔요 이리하여 부자는 먼 한양길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한양길을 떠나자 아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인색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는데 이런 기회에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라곤은 열쇠로 광을 열고 들어갔어요 광에는 곡식이랑 온갖 귀중한 살림살이들이 꽉 차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중에 백미 한 섬을 이웃에 사는 어느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아기를 낳고도 가난하여 미역국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술을 빚고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푸짐한 잔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이웃끼리 인심을 잃고 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양으로 일을 보러 떠난 부자는 며칠 후에 마침내 한강 나루터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한양이 바라보이는 나루터였습니다 부자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몇 년 만에 찾는 한양길이라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배는 강 복판으로 끼득끼득 소리를 내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배가 강한 가운데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뜻밖에도 강물이 갈라지더니 큰 이묵이 한 마리가 고개를 축혀 들었습니다 뜻밖의 일을 당하자 사공은 그만 기절을 하고 뱃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부자도 겁이 나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묵이가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듣거라 나는 이 한강에서 천 년이나 산 이묵이다 그러면서 1년에 못된 사람 한 사람씩을 잡아먹어 천명이 되면 여의주를 얻게 되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며 못된 사람 한 사람만 더 잡아먹으면 천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내가 이웃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지 않는 못된 놈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나는 여태 너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묵이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앞으로는 명심하여 이웃사람들에게 많은 선심을 베풀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묵이님 앞에서 빌고 있지 않습니까 보자가 이렇게 손이야 발이야 이묵이 앞에서 빌어대자 이묵이는 슬픈 목소리로 말을 받았습니다 안심하여라 내 너를 잡아먹지 못하게 되었다 이묵이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내 고향에 돌아가는 길로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겠습니다 생각 생각하면 참으로 아까운 일이로구나 너를 잡아먹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너의 부인 때문에 아깝게도 그만 너를 놓치고 마는구나 네? 제 아내가 또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이런 맹추 같은 놈을 봤나 내 부인처럼 어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 부인이 잘못을 저질러 보자는 이묵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묵이님 제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걸 말하려는 거다 내가 이리로 길을 떠난 뒤 내 부인은 너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후하게 인심을 베풀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네가 오늘 내게 잡아먹히지 않은 것은 바로 내 부인 때문이다 그런 줄이나 알거라 이 말을 마치자 이묵이는 고개를 잘레잘레 몇 번 흔들더니 스르르 강물 속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나 혼이 났던지 전신이 비를 맞은 것처럼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보자는 아까 이목이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위해 인심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자는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뉘우쳤습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인심은커녕 되레 지독하게만 한 옛일이 부끄러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자는 아까 이목이가 한 자기 아내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목이는 칭찬을 했습니다 내 아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착하기야 하지 하지만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착한 일을 했을까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자 가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를 저어 왔던 물길을 되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그때까지 까물어쳐 있는 배싸공을 그곳 사람들에게 맡기고 집으로 떠났습니다 부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한강에서 만난 큰 이목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머리끝이 쭈뼛해지며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영락없이 잡아먹히고 말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부자는 자기 아내가 고맙기만 했습니다 부자는 며칠 뒤에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야단 법석 이었습니다 부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놀란 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잔치를 열었는데 뜻밖에도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와 비밀 잔치가 그만 탈로났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어떤 불우령이 떨어질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어찌 된 일일까요 아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남편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었어요 그야말로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보자는 아내를 보고 넙죽 절을 냈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두쪽이 날 일이었어요 아내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얼른 남편을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소 부인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위해 착한 일을 아니했다면 나는 영영 이묵이한테 잡아먹히고 말았을 거요 참으로 고맙소 당신은 난데없이 무슨 이묵이요 보자는 자기가 한강에서 이묵이를 만난 이야기를 아내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도 비로소 남편이 왜 자기에게 절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봐요 우리 앞으로는 이웃사람들을 돕고 이웃사람들을 위해 더 착한 일을 합시다 그러자 부자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힘을 주었어요 암 그러고 말고 여보 오늘부터는 광의 열쇠를 아예 당신이 가지고 쓰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살림을 꾸려가도록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부자의 두 눈에는 눈물이 괴어 왔습니다 마당에서는 다시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리고 즐거운 잔치가 무르익어 갔답니다 바보영과 영리한 동생 옛날 어느 마을에 푸덕이라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 형은 바보였어요 어머니는 늘 이 맏아들이 최근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막내 아들은 영리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곧잘 두 아들을 놓고 이런 넋두리를 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제주나 성품을 서로 반반씩 나누어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아 하느님도 무심하지 왜 하필이면 저런 바보가 태어나게 했을까 마침내 마침내 그 어머니도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풍 속에는 장사를 치를 땐 밧죽을 끓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오는 형에게 밧죽을 끓이도록 일러 놓고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는 기별을 하러 나갔습니다 형이 한참 팥죽을 끓이는데 팥죽이 끓자 솥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푸덕푸덕푸덕 이것봐라 솥 안에서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저런 못된 놈들 좀 봤나 어디 이럴 수가 있나 바보는 팥죽 끓는 소리를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용 못된 거사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어쨌단 말이야 말을 해야 알잖아 그래도 팥죽은 그저 푸덕푸덕 하는 소리만 내며 끓었습니다 이것봐 너 사람 놀리는 거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너 사람을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정 그러면 나도 참을 수 없어 바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직갱이로 오지 손 밑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혼 좀 놔봐라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어쨌단 말이야 누구 약을 올리는 거야 왜 어머니 이름만 불러놓고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바보는 바보는 자꾸만 손 밑을 부직갱이로 탕탕 쳤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오지 솥의 밑바닥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끓고 있던 팥죽이 푸덕푸덕 하는 소리를 멈추고 그 구멍으로 주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푸덕푸덕 하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지 않는구나 에이 어리석은 놈 진작 그쳤으면 맞지나 않았지 넌 정말 바보로구나 이때 아우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형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팥죽이 아궁이에 쏟아져 켜켜로 쌓여 있었습니다 형 뭘 하고 있는 거야 어 이것들이 소단에서 자꾸 푸덕푸덕하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부죽갱이로 혼을 내고 있는 중이야 이 광경을 보자 아우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의 바보 짓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손님은 왔고 어쩌는 수가 없었습니다 형 그건 어머니 이름과 같은 소리지만 원래 팥죽이 끓을 때에는 언제나 푸덕푸덕하는 거야 이젠 할 수 없으니 저 팥죽을 윗건만 걷어서 저기 모인 동네 어른께 갖다 올려요 그러자 형은 숟가락으로 팥죽을 거뒀습니다 그러고는 그릇에다 담더니 그것을 동네 어른들의 머리 위에다 올렸습니다 이 바보는 갖다 올리라는 말이 갖다 드리라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머리 위에다 팥죽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바람에 놀란 것은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뜨거운 팥죽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자 뜨거워서 펄펄 뛰다가 욕을 하고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우는 이때서야 바보 형에게 알아듣도록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돌아갔으니 부득이 형제 둘이서 어머니의 장례를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이젠 우리들이 어머님의 장례를 지내야 해 형은 산으로 가서 어머니의 관을 묶게 코가 닿을 만큼 구덩이를 파놓으란 말이야 나는 어머니의 관을 구해가지고 나중에 갈 테니까 응 그래라 그거야 너무나 쉬운 일이다 내 금방 파놓을 테니 어서 와야 한다 이리하여 형은 산으로 가고 아우는 관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형이 산으로 올라와보니 소가 지나간 발자국이 깊이 패여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을 보자 형은 얼른 엎드려서 자기 코를 그 소 발자국 구멍에다 대어보았습니다 그 구멍은 동생이 말한 대로 자기 코가 닿았어요 이 바보는 구덩이의 깊이가 코가 닿을 만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됐어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단 말이야 힘을 들여 파지 않아도 코가 닿을 만한 구멍이 있으니 좀 좋아 동생이 어머니의 간을 지고 올 때까지 나는 놀아야겠다 이렇게 쉬운 일을 시키다니 우리 동생은 정말 착해 이러면서 그 자리에 펄썩 조져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형은 그 근처에 큰 산딸기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먹음직스러운 산딸기들이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형은 군침이 흐르고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것 봐 내가 꽤 있게 자라니 하느님이 내게 산딸기까지 주시는구나 동생이 올 때까지 저 산딸기나 따먹어야지 이리하여 형은 산딸기를 따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동생이 어머니의 관을 지고 그곳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형이 파놓은 맷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 맷자리를 어디에다 파놓았어 가만히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더니 형은 소 발자국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을 보자 동생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봐 이 구멍에 내 코가 닿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형은 몸을 구부리더니 자기 코를 대어 보였습니다 아오는 바보인 형과 다투어 보아야 일만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관을 그 산딸기나무 무더기에다 얹어놓고 자기가 맷자리를 파기 시작했어요 한편 형은 아까 따먹다가 그만둔 산딸기를 또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닿을만한 곳은 거의 다 따먹고 이제는 위에 가지에만 산딸기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발꿈치를 들어도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형은 어떻게 하면 꼭대기에 붙은 산딸기를 마저 따먹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딸기나무 무더기에다 불을 놓았습니다 푸덕푸덕 딸기나무 타는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를 들은 동생이 놀라 뛰어왔습니다 형 저 가지 위에다 어머니의 관을 얹어두었는데 여기다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해 어 저 꼭대기에 붙은 딸기를 따서 먹으려고 그런다 밑둥치가 타면 나뭇가지들이 저절로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참 이 불소리가 또 푸덕푸덕하며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른다 요 놈들도 내가 혼을 좀 내주어야겠다 이러면서 솔가지를 꺾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마터면 어머니의 관까지 탈 뻔했어요 아오는 등에 식은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런 바보영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기가 차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오는 어머니의 관을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예야 울지 마라 저놈들이 이제는 다 꺼졌으니 우리 어머니를 다시는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울긴 왜 우니 그런데 네가 파놓은 구덩이가 너무 깊어 코가 빠지겠구나 그래도 아오는 어머니의 관을 붙들고 울고만 있었답니다 재치있는 형수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오는 바람둥이였고 형은 큰 부자였어요 그리하여 어머니는 작은 아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오는 객지를 돌아다니며 늘 돈을 헤프게 썼습니다 살림이 기울어 형이 보다 못해 도와주면 얼마 안 가서 그것도 혼란다 써버리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되풀이 되자 형도 화가 나서 아오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리하여 아오의 살림은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제 논밭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딱 한 형편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안타깝고 안타깝고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그 저 떠돌이가 언제 마음을 가라앉혀 살림을 앓고 저러다간 몇 년 안 가서 제 살림을 다 까먹겠구나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볼 때마다 타이르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못된 버릇이 고쳐 지도록 비손도 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도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이 바람둥이 작은 아들도 가을 추수 때에는 언제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농산일이 걱정이 되어서 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되레 추수한 벼를 팔아서 또 객지로 나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대체로 농부들은 훑은 벼를 멍석에 널어 단단하게 말려서 섬에 담았습니다 그래야만 나달이 상하지 않게 오래도록 저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불러 그 추수한 벼를 넓은 타장 마당에다 나란히 넓도록 했습니다 그래야만 나달을 주워먹는 새와 닭을 보기에 편리하다고 했지요 그러고는 그 한 귀퉁이에 앉아 자기가 새와 닭을 보겠노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은 누가 들어도 그럴 듯 했습니다 농촌에선 가을이면 일손이 모자라는 때라 그렇게 한 곳에다 널어두면 일손을 덜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어머니의 분부대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별을 넓은 타장 마당에 널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어머니는 그 한 귀퉁이에 앉아서 새와 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때때로 일어서서 주위를 살피곤 했어요 새나 닭이 오지 않았는데도 사방을 돌이번 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건성으로 새나 닭을 쫓는 것처럼 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영락 없이 어머니가 새나 닭을 쫓고 있는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일어서서 새나 닭을 쫓는 신용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마다 큰 아들 내 별을 두 손으로 움켜 떠서 작은 아들 내 멍석에다 퍼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같은 마당에다 나란히 별을 널어 놓으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작은 아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이었지요 워낙 아우의 행실이 나빠 도와주지 않는 형 덜어 별을 좀 주라고 부탁해 보아도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자 작은 아들이 별을 다물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침에 멍석에다 벼를 널뜬 형의 벼와 자기의 벼가 거의 같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라보니 벼는 분명히 자기 쪽이 더 많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뭐가 잘못되었다 형은 어머니를 모시고 또 조상님들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아마 나보다 씀씀이도 많을 게다 이 많아진 별을 형의 멍석에다 도로 퍼 넘겨야겠다 이러면서 작은 아들은 자기 별을 형의 멍석 쪽에다 퍼 넘겼습니다 그 양은 오히려 어머니가 퍼 넘겨준 양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마침 물을 길러 우물로 가던 형수가 바라보았어요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저런 착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괜히 바람이나 피우는 못된 사람이라고 욕해왔구나 형을 위해 자기 별을 더 보태워주는 저런 갸륵한 마음씨를 몰라보고 있었다니 우리도 생각을 고쳐먹고 이제는 뭔가를 도와주어야겠다 형수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시동생을 미워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뒤부터 형수는 착한 시동생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과는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의논을 해보았자 들어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람둥이 동생 때문에 워낙 시달리고 지쳐서 이제 동생 일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고지 됐지를 않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생각하던 형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형수는 어느 날 작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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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님들 이라는 것이 동네 동네 사람들에게 술 대접을 빚을 이리 이리하여 작은 며느리는 큰 모두들 그것을 씻으려고 하는 얕은 수작인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 술 대접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큰며느리가 다시 작은 집으로 찾아왔어요. 동서, 오늘은 이렇게 하게나. 어떡해요? 오늘은 술에다 물을 타서 거르지 말고 전내 길을 한 동이 문 밖에다 놓아두게. 형님, 물을 타서 거르지 않으면 굉장히 독할 텐데요. 이 사람아, 남정내란 술이 독할수록 더 좋아한다네. 이래하여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또 전내 길 한 동이를 내어놓고 조롱박을 띄워두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남정내들은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 술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물론 큰아들도 이 독한 술을 조롱박으로 네대잔이나 퍼마셨어요. 그러나 술이 어떻게나 독하던지 큰아들은 정신을 가늘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뱅뱅 돌며 혀가 잘 놀려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술인데 에라,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일은 해서 뭐해? 오늘은 일을 안 하겠어. 일 안 해도 날 욕할 놈 있어? 혀 꼬부라진 소리를 나면서 큰아들은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랫도리가 중심을 잃어 비틀거렸어요. 그야말로 술에 취해 갈짓자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기분이 좋았어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마누라 왜 난군이 돌아와도 서방님이 오셨는데 인사가 없어? 이게 어찌 된 거요? 일은 나가지 않고 아침부터 무슨 술 타령이요? 술 한 잔 먹었어. 왜? 난 술 마시면 안 되나? 동네 사람 다 마시는데 무슨 통뼈라고 안 마셔? 기분 좋다. 근데 그 놈이 환장을 했어. 내 동생 놈 말이야. 서방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서방님 좋아하네. 그 놈이 오늘은 말이야 전내기를 내어놓았어. 그 놈이 환장했걸랑 제깐놈의 살림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선심을 쓰느냐 이 말씀이야. 하지만 기분 좋다. 술은 술이야. 쥐뿔도 없는 그 놈의 술이지만 술은 술이지. 큰아들은 이렇게 술주정을 하면서 벌렁 자리에 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여보 약주가 과하셨군요. 이대로 한숨 푹 주무세요. 동네 사람들이 흉보겠어요. 뭐? 흉을 본다고? 어느 놈이? 난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나의 흉보는 그놈을 당장 이리 오라고 해. 큰아들은 이렇게 주정을 부리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드렁드렁 코를 굴기 시작했어요. 이리하여 세상 모르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잠들자 아내는 얼굴에 묘한 웃음을 띄고는 몇 번 더 남편이 과연 깊은 잠에 고라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틀림없이 코를 골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벌떡 일어나 농 속에 넣어두었던 논문서를 죄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온 방 안에 펼쳐 늘어놓았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논문서가 방바닥에 깔렸습니다. 아내는 그 중에 몇 장을 주워들고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시동생과 동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받으셔요. 논문서여요. 서방님께서 며칠 전에 별을 우리 멍석에다 퍼넘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전 서방님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방님을 돕자고 동서더러 술을 빚어 문 밖에다 내어놓게 했어요. 형수님 술을 왜 빚게 했는지 우리 내외는 지금까지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꺼덜기라도 있는지요? 네, 그럴 테지요. 내가 그 까닭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형님이 술에 취해 고라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논문서를 빼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지요. 이 논문서를 형님이 자고 있는 사이에 빼냈어요. 앞으로는 이 논으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하셔요. 형수님 하지만 알겠어요. 형님 때문에 그러시죠. 하지만 형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말하여 오해 없도록 해놓을 테니까요. 동생 내외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형수가 얼마나 고마운지 무릎을 꿇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한편 잠들었던 큰아들은 술이 깨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온 방 안에 그렇게도 소중하게 보관해둔 논문서가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금방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도둑이 들었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논문서를 한 장 한 장 챙겨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논문서를 챙기고 있는데 동생 집에 갔던 아내가 돌아왔어요. 당신은 어디 갔다 오는 거요?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도둑이 들었잖소. 집도 안 보고 쏟아내니까 이런 변을 당하지 않소. 아니 이 양반 정신 좀 봐라. 도둑이 들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아무리 술에 취했기로 써니 그렇게도 정신이 없소. 아까 당신이 이 논문서 다 끄집어냈지 않아요? 아내는 이렇게 시체미를 뗐습니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었으나 그 거짓말로 작은 집을 돕고 또 형제 간의 오해가 깊어진다면 과히 큰 허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뇌가 끄집어냈다고? 동생이 술까지 빚어 대접하는 걸 보면 이제 착한 사람이 됐다면서 논을 면마지기 주어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논문서 몇 장을 저보고 동생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작은 집을 다녀오는 길이에요. 여보 참 잘하셨어요. 많지도 않은 동기간에 이렇게 우애가 깊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서방님도 이제 정말 착한 사람이 됐어요. 이러면서 아내는 시동생이 언젠가 별을 널어 말릴 때 자기 별을 형네 멍석에다 퍼넘기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뭐가 뭔지 머릿속이 띵했어요. 사실 아내의 말대로 논문서를 준 듯도 안 준 듯도 하여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워낙 독한 술에 취해 자기가 한 짓을 똑똑히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따지고 밝혀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생이 자기 벽까지 형을 위해 퍼넘길 만큼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더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자기가 아우를 위해 논을 나누어 주었다고 칭찬하고 있으니까요. 여보 그런 착한 아우를 내가 여태까지 너무 미워했구려 이거 몇 장 더 갖다 주고 와요. 이러면서 아내에게 논문서 몇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래하여 두 형제는 그 뒤 무척 우애 깊게 지냈고 아우는 가득한 형수의 마음씨에 탐복하여 정말 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은 아우는 그 뒤 열심히 일하여 형 못지않은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어린 시절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요즘은 창작동화 과학동화 등 다양한 동화가 많지만 옛날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 슬픔 기쁨 우울함 등을 재미와 함께 알려주는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는 나이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느끼고 배우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도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를 계속 찾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